숫자 귀대장 숫자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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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격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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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진짜 뭐 슈해 뭐 와 ㅎㅎ 나 무빙을 너무 잘 쳤나봐 방금 나 아름다운 나 무빙 쳤나? 야! This is not club! 오케이! 나랑 썸 탔어! 가자! 뒤지면 뒤지는거지 발 앞에 바로 앞에 으 으 으 으 으 으 오케이 야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올리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야 시댁존이다 오랜만에 쟤네 2명이야 2명 얘는 아니야 얘네 지하에들은 클림이에요 오 으 으 으 와 씨바 헤드라인 찍히는거 보소 개고수네 왜이빗 왜이빗 어어 안보이는데 쏘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개고수다 이거 이거 잘수 어 잘수는 얘 같아요 으 으 으 아 까비 으 하나컷 둘컷 으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개 지렸다 방금 하나 더 사인큐 하나 더 핵마 없으면 솔직히 쉽게 지진 않지 욕하러 온다 욕하러 오는 거 아니야? 한 명 더 있어 폭갓기 때문에 핵이 나와 한 명 나갔어 심지어 걔가 핵 아니었을까? 아 애매한데? 갑시다 이제 가면 안 돼요 이거 수류탄 던지다가 뒤진 거라고? 타이밍이 안 맞지 않았어? 길게 수류탄 두 개 까고 한 번 가보죠 와 저 끝에 안 죽었네 야 끝에 안 죽었네 두 마리네 아 시바 줘댔는데요? 어? 아 으악 이실링 rir 으아 좀 으아 으악 으악 으읍 아 아 삐이 아아아아아아 빨리 빨리 와아 개맞네 애들 끝에 있는 놈 잡은 줄 알았는데 안 잡았다고? 뒤치기 당했어 쟤 뒤치기 당했어요 다리부터 두 파티 아니야 두 파티가 아닌 것 같아 다행퀴였던 것 같고 저 친구 지금 뒤치기 당했어요 다른 총기 소리가 났어 야 이거 우승각이다 이거 치킨 먹자 치킨 먹죠 이거 해부터 사람이에요 다 다 유저에요 총 10명 본인 포함 끝에 있는 놈이 안 죽었나봐 아까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눕지 않았나? 분명? 그러니까 나 분명 누군 걸로 봤거든요 앞에 봐 반단차 카고 봐 어 엎드렸나봐 카고 봐 카고 봐 이거 안 나가는 게 맞습니다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약 하나 더 먹었죠 아니 어 끝에 죽었네 여기 죽어있네 5인큐 5인큐였네 그럼 5인큐 5인큐였던 것 같은데 저기 봐 하나 둘 셋 4개잖아 5인큐였네 와 5인큐인데 뒤치기 왔어 어 하나 우에 철 얘가 하나 잡은 놈 같아요 요러면 끝났나? 아니야 내가 보기엔 한 파티 있어 이거 이렇게 게임이 쉽게 끝날 리가 없어요 제 게임은 항상 졸라 빡센어 인정? 응 이거 100% 있어 저기 하나 더 있을 거야 수리탄 있나 얘가 한 명 잡긴 했어 총이 두 개라 백파 한 명을 잡긴 했어 엠 땡겨요 앰 땡겨요 요 놈 잡은 게 맞는 거 같은데 이 놈 잡은 게 맞는 거 같은데 아 닭P 아 아 여기 죽었고 여기 죽었고 아 벗겨졌네 아 벗겨졌네 끝났나? 아 아 아 아 아 끝났나? 잡고 돈 것 같아요 quarters 크면은 사인... 아 사인큐였네요? 사인큐 아 너무 맛있고 사인큐였어 4인큐 싹쓸이 유튜브까지 유튜브깍 유튜브깍 콜 브로 아유 만원 포함 감사합니다 6레벨? 아 6레비인데 온다고? 빛되었네 내가 6레비 때 뭐 했냐? bt탄 안 먹어요 잠깐만 1레벨 에이피탄 챙겨가자 하아 아 이거 세빙인데? 잠깐만 야 이거 세빙이면 말이 다르지 아 이것도 가져가는게 맞아 아 이거 어떡하냐? 아 개머리판 안 떼지네 원래 떼지는데? 이건 개머리판이 안 떼지네 아 어떡하지? RPK를 버리는게 맞는거 같아요 RPK를 버리자 RPK를 버리고 이거 내가 보기엔 RPK 버리는게 100% 맞아 이거넣고 이게 맞는거 같아 이게 맞아 아 잠깐만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이게 이득이야 이렇게 해서 탈출하는게 탈출 갖고 있는게 나은거 같은데 잠깐만 여기도 아까 잡은놈 컵 얘가 ABS 세빙임 근데 젠포 이정도 가져가는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죠? 젠포 이거 가져가는게 이득인거 같아 굳이 ABS 필요없는거 같아 이렇게 챙기고 가자 됐음? 됐어 됐어 어어 됐다 됐다 아 실화야? 에이 설마 안나오겠지? 안나오겠지? 막혔어요 이미 막혔어요 이미 막혔어요 이제 더이상 가방격칙이 안되요 안나오겠지 아 헤드아 제발 제발 나 개잘 싸웠어 솔직히 오케이 오케이 GG 깔끔하고 짜릿했던 한판이었습니다 핵쟁이는 메인으로 나간거 같고 빠르게 루팅하고 나는 여기서 4인큐랑 싸웠어 후우 그니까 이제 같은 종류의 가방을 못 겹쳐가죠 항상 다른 종류끼리만 겹칠 수 있어요 4킬입니다 6회경 my god 2라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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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라형